영문법 특강 제23강 조동사켄의 관응적 표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유유해서 봐야 될 표현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cannot to 아무리 못맞아도 지나치지 않다. cannot have by ng 못맞아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고요. 자 이런 표현들의 다양한 표현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you cannot, you cannot praise him too much. praise, 칭찬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를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 to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해도 칭찬해도 그래도 또 칭찬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에 여기서 이 to much라고 하는 표현 지나치게 이 표현이 뭘로 바뀌게 되냐면 over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over. 그래서 이것은 you cannot, you cannot over praise him 이것도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냐면 cannot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바로 impossible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it is impossible to over praise him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over praise 이걸 좀 더 바꿔서 볼까요? it is impossible to praise him 이런 식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겠죠. it is impossible to praise him too much 그래서 여기서 it is impossible to over 정사 요구 자체가 뭘로 바뀌어? you cannot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cannot to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뭐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too much 대신에 over라고 하는 표현을 동사 앞에 써서 나타날 수 있고요. 다음에 cannot이라고 하는 개념은 it is impossible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다.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문장상에서 상당히 많이 보았으려 생각되는데요. cannot help ing 무언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장 보시면 I cannot have laughing at the sight 나는 그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cannot help 그 다음에 뭘 조심해 그 다음에 ing가 나온다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ng냐 동사원형이냐 뭐 이런 것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유의심히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은 cannot but 그 다음에 동사원형을 쓰게 돼요. I could not but laugh at the sight 이것은 help 대신에 보시기 쓰였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동사원형이 온다는 것 cannot but 동사원형 이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대로 이 자리에다가 cannot but 이 사이에다가 choose을 수 있어요. 그러면 I could not choose but laugh at the sight 이 문장과 동일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choose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I don't choose but laugh at the sight 이것을 지결하면 그 광경을 보고 웃는 것을 제외한 어떠한 선택을 할 수 없었다. 즉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여수의 벗은 뭐뭇을 제외하고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뭘 조심해 그 다음에 투부종사가 온다는 것 바로 그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there is nothing for it but laugh at the sight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형으로 생각한다면 there is nothing for it but 다음에 투부종사가 온다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수이시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상황으로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외워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cannot help ing 다음에 cannot 받 동사원형 주지를 써도 동사원형 다음에 have no choice 받 다음에 투부종사 다음에 there is nothing for it 받 다음에 투부종사 동사원형 동사원형이 오는지 투부종사가 오는지 아니면 동명사가 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유심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annot be blank carefully in choosing to delete 우리는 읽을 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주의하다는 표현이죠.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렇죠? 바로 뭐가 쓰이게 됐으니까 투가 쓰인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I couldn't help what you said 난 네가 말하는 것을 못 맞이 않을 수 없었다. 동사가 없네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overhear 이런 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overhear을 가지고 쓰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cannot help 그렇죠? 바로 동명사가 온다는 걸 기억하고 있죠? overhearing 다음에 보면 동사원형을 쓰였습니다. 그렇죠? cannot 받 동사원형 그래서 여기다 바로 벗을 쓰면 되겠고요. 다음에 choose를 써도 마찬가지로 벗 다음에 동사원형을 쓴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have no choice 받 다음에 그렇죠? 투 정사가 되겠죠? overhear one said 이렇게 여러분들 나타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just the correct answer 올바른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if it is the best thing to do 할 최선의 것이라면 it cannot be done 그 다음에 순이 나와 있습니다. 곧 최선의 할 최선의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일찍 행해져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일찍 행해져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일이라면 빨리 해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 A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I blank at the funny sight 나는 그 우스운 광경을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되겠죠? 일단은 cannot help cannot 받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데 2가 쓰였네요. 이게 잘못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 could not help 아 이건 help 와야 되죠? 동명서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 동사원형이 왔네요. 잘못됐고요. 다음에 could not choose 받 다음에 동사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것도 ing가 왔네요. 잘못됐습니다. 네 번째 could not avoid 다음에 이런 요소 이거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하는데요. avoid 하면 ing가 와도 동명서가 와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피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엇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avoid 다음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사원형이 쓰인다는 것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have a notice 받 다음에 have a notice 받 다음에 그렇죠. 바로 투부정사가 오죠. 그래서 이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정답은 바로 다섯 번째 e가 정답 되겠습니다.